도선사를 가다. 도선사는 대한불교조 개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입니다. 862년 경문왕 2년 도선이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도선은 이곳의 산세가 천년 뒤에 말법시대의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고 예견하고 절을 창건한 뒤 큰 암석을 손으로 갈라서 마에관음보살상을 조각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조선 후기까지의 중건중수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북한산성을 쌓을 때는 승병들이 이 절에서 방번이라는 보초인물을 서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863년 철종 14년 김저근의 시주로 중수하고 칠성각을 신축하였으며 1887년 고종 24년에는 임준이 5층탑을 건립하고 그 속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환하였습니다. 1903년 해명이 고종의 명을 받아 대웅전을 중건하였고 1904년에 국가기헌 도량으로 지정받았습니다. 1961년 도선사의 중흥주인 청담 이순호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 및 유경수 여사 등의 시주로 도량을 중수하였습니다. 이어서 호국참회원을 건립하고 불교의 평화염원에 입각한 실천불교와 생활불교운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큰 사찰로 면모를 일신시켰습니다. 청담 스님은 성철 스님과 함께 봉환사 결사를 통하여 우리 현대불교의 선중심의 용맹정진 전통을 세우신 주역 가운데의 한 분입니다. 청담 스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논평이 이에 대하여 잘 증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자신의 논문 봉환사 결사와 그 불교사적 의미에서 봉환사 결사의 정신이 조계종을 건설하고 가나선 수행가풍을 확립시켰다고 평가할 만하다며 청담 스님은 청정비군이 종단을 세우려 했던 주역이었고 봉환사 결사를 통해 그 계율의 정신이 강고해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선사는 청담 스님의 이런 용맹정진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수행가풍의 기도도량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전각과 건물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호국참회원 실다락원 백운정사 명부전 삼성각 적목당 천왕문 범종각 종무소 요사체와 5개의 산문이 있습니다. 대웅전 안에는 아미타여래와 대세지보살 관세엄보살의 아미타삼존불이 봉환되어 있고 법당의 내부 벽에는 달마와 해능 청담의 영정이 그려져 있으며 후불탱화 팔상도 극락구품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명부전에는 생전 인연이 깊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유경수 여사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영정이 봉환되어 있으며 명부전 앞들에는 200여 년 전 어떤 고승이 인도에서 가져와 심었다고 하는 보리수가 고목이 되어 세월의 더덥슴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소년이 썼다는 대웅전 현판 글씨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천불전으로 오르는 기렵 연못 청담 심지에서는 참배객들이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호국참회원은 1977년 11월 15일에 완공한 종합포교센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총 면적 천평의 콘크리트 한옥식 건물로 법당 영사실 도서실 신앙상담실 수련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국불교의 전통을 잇는 청담수님의 정신이 베어있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재로는 1977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도선사 마애부립상이 있습니다. 이 석불상은 도선이 절을 세운 후 큰 암석을 손으로 갈라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전체 높이 8.43m의 마애관음보살상으로 신체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영험이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일 날이 없는 석불로 석불 앞에는 석탑과 석등이 있습니다. 현지 안내문에 따르면 얼굴은 넓은 사각형태로 눈은 크고 코는 뭉툭하며 입은 두드러지고 귀는 타원형입니다. 오른손은 턱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댔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손바닥으로 받쳐든 수인인데 크기가 작습니다. 신체 역시 직사각형으로 어깨는 약간 둥글게 내리다가 직각을 이루면서 발까지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방치되었던 이 석불은 철종 14년 1863년에 이르러서 다시 평가되고 나라의 기도도량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불상 형태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마애불 개통을 이어받은 조선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빠짐없이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도선사에도 역시 미륵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9년에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사찰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본 미륵불 형태로는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가는 동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사를 신청하는 종무소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이국적이고 훌쩍히가 커버린 그 위에 2층의 탑을 머리에 이고 있는 매우 여성스러운 모습의 미륵불상님입니다. 종무소와 대웅전으로 가는 계단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눈에 확 띄입니다. 부디 미래에 놔두셔서 우리 불쌍한 중생들을 용화극락 정토로 왕생시켜 주시기를 빌 따름입니다. 도선사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참신한 여자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잘 감상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